어린 학생들이 미술 작품과 디자인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도심 속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도심 속 디자인 여행을 운영합니다. 관내 학생들이 폭넓은 예술 시각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도심 속 디자인 여행을 실시합니다. 도심 속 디자인 여행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술 작품 공모대행제 선정작을 활용한 프로그램인데요. 미술 작품 공모대행제는 구청장이 미술 작품 공모를 대행해주는 제도로 공모대행제를 통해 선정된 미술 작품을 체험하고 경의선 책거리에서 창작 산책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9월과 10월 2회 실시할 예정으로 도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미술 작품 투어를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도심 속에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